경찰들이 못 찾는 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찾는 건데 지금 상황이 제가 검사인 거죠 딱 일주일만 빌읍시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람 찾는 건 자신 있었어요 우리 상대가 누군지는 알죠 나쁜 놈 잡는데 하고 볼 길이 어디 있습니까? 주가 조작, 세금 탈루로 모은 돈의 규모는 수백억 십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근사하게 살다 갈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족 일행이 와 있는데 좀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누구시더라? 공정한 수사 나도 그러길 바래요 진짜 어때?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그리 집안 좋아, 일 잘해, 눈치 안 봐, 숨진 빨람 검사들의 검사 검사님은 좀 더 우아하니?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아이고, 그 사람 범인 아니에요 증거가 말해주겠죠 나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나? 미친년이라든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셔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백 안 할 거면 먼저 가요 아무리 봐도 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감옥 잡으셔야겠어요 잡지 않는 거 아니고 나쁜 놈들 잡는 거라니까 i am the wonder of the world of the world of the wor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